오늘의 강의 주제는 용산 평당 1억시대 개막 이곳에 투자하라 라는 내용을 준비를 했습니다. 먼저 보도자료 뉴스를 좀 살펴드리겠습니다. 드디어 용산도 평당 1억을 돌파하는 단지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만큼 용산의 입지 가치가 주목을 받고 투자자들의 선택을 받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동부이촌동의 레미안 첼리투스 입주한 지 한 6, 7년 된 아파트인데요. 50평대 아파트가 실거래가로 50억을 돌파했다라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서울 주택 매수세가 주춤한 가운데도 불구하고 용산권역의 입지가 좋은 한강변의 고가 아파트들이 신고가를 기록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첼리투스 같은 경우 50평대 아파트가 실거래가로 50억 이상을 찍어서 드디어 평당 1억을 돌파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 용산에도 이렇게 강남을 이어서 평당 1억이 돌파가 되는 그런 이유가 뭘까요? 바로 다양한 도시정비 사업. 최근에 오세훈 시장이 신속통합 재개발뿐만 아니고요. 재건축, 리모델링 사업에 대한 규제 완화, 그런 도시정비 사업이 용산에서 가장 활발하게 추진될 예정입니다. 또한 용산 민족 개장을 앞두고 있고요. 아마 이번 달, 다음 달에 용산 정비창 국지원무단지의 개발 계획이 드디어 발표될 예정입니다. 이런 대규모 호재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신고가 아파트들이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이한 점은 다른 어느 지역처럼 시끄럽게 떠들지는 않지만 조용하지만 강한 매수세가 이어지고 있고요. 동부위치원동의 첼리투스 아파트가 1억대를 돌파하면 그 옆에 있는 한강맨션, 지스건설로 시공사가 선정이 돼서 초고충 아파트로 개발이 될 예정이고요. 한강맨션 같은 경우는 실거래가가 평당 1억 3, 4점대를 호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1억대가 넘는 아파트들이 점점 더 나오기 시작하면서 연쇄 반응을 일으킬 수밖에 없다. 왜 그러느냐. 용산의 입지적인 강점과 대규모 개발 이슈들, 또 다양한 재건축, 리모델링, 재개발 사업들이 앞으로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입지가 뛰어나고 투자 가치가 높은 지역 중심으로 해서 수요가 집중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러한 집값 상승세는 주변 용산 전체로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신동아파트도 조합 설립 인간을 맞춰서 동부위치원동을 중심으로 한 대규모 재개발, 재개발, 대규모 재건축과 리모델링 수요가 앞으로 폭발적으로 늘어나고요. 이런 수요층 자체가 주변 단지들, 또 이런 개발 이슈가 있는 재개발 지역의 지분 시세도 올릴 수밖에 없다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보도자료를 간략하게 좀 살펴드렸고요. 용산 평당 1억 시대가 개막이 됐습니다. 그럼 어디에 투자해야 될까요? 제가 세 가지 포인트로 짚어드리겠는데요. 첫 번째, 용산이 드디어 랜드마크로서 개발을 시작한다. 언제부터? 올해. 지금부터 시작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랜드마크로 개발을 되면 시세가 어떻게 될까요? 시세는 앞으로 급등할 수밖에 없고요. 개발 이슈들이, 워낙 큰 개발 이슈들이 앞으로 계속적으로 터져주기 때문에 급등은 계속적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어떠한 상황이 오더라도 조종 장세에도 불구하고 시세 상승을 멈출 수는 없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제가 늘 강조하는 개발의 축이 있습니다. 용산 3대 개발 축, 용산 민족공원, 용산 국지업무단지, 서울 역세권 개발이 있는데요. 이 3대 개발 축으로 봤을 때 어디가 투자 가치가 높은지, 내가 어디 지역을 보시고 투자해야 될지 알아볼 수 있도록 하겠고요. 마지막으로 그럼 용산, 앞으로 성공할 수밖에 없는 투자 전략을 제가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용산이 랜드마크로 개발이 됩니다. 단순히 재개발, 재건축을 통해서 슬로마덴 단독 다가구 주택이 아파트로 바뀌는 것이 아니고요. 정말 서울을 대표하는 용산 전체가 다 바뀔 만한 큰 개발 이슈들이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시세 급등을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서울역 북부역세권 개발 사업이 드디어 확정이 됐고요. 한화그룹에서 무려 2조 가까운 금액을 투자를 해서 사업이 본 궤도에 올랐습니다. 최고층수 38층 높이의 랜드마크로서 개발될 예정입니다. 지금은 서울역 가보시면 아직까지는 낙후가 많이 돼 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3, 4년, 4, 5년 후에는 도심권을 대표하는 강남의 마이스센터와 규모가 더 크면서 상업 업무 타워, 주거시설은 하나도 들어오지 않습니다. 마이스센터와 상업 업무 컨벤션, 호텔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만큼 서울역세권과 향후에 교통 신안산 GTX 노선의 개통에 발 맞춰서 정말 도심을 대표하는 랜드마크로서 개발될 예정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 최근에 말이 많죠. 용산 민족공원 이슈들, 또 국제업무단지 주택을 많이 져야 된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오세훈 씨 분명히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용산 국제업무단지는 서울을 대표한 랜드마크로 개발될 지역이기 때문에 단순한 주거단지로 개발한 것이 아니고 상업 업무를 중심으로 한 서울의 랜드마크로서 개발할 예정이고요. 경부속 고속도로 지하와 거의 확정이 됐죠. 거기와 연계해서 서울을 대표하는 용산의 중심으로서 국제업무단지로서 개발을 하겠다고 했고요. 밑그림은 다 준비가 돼 있고 발표만을 앞두고 있다. 마지막으로 정부가 주도하는 우리나라의 센트럴파크로 할 수 있는 용산 민족공원 고온 조성 계획들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서울을 대표하는 100만 평 가까운 랜드마크 국제업무단지 위쪽에 보시는 서울역 북부역세권 경부선 지하와 발 맞추어서 서울을 대표하는 랜드마크로서 개발이 된다. 어디가 용산이 그렇게 된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3대 개발축으로 본 투자 가치를 알아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용산 개발 이슈 첫 번째 국제업무단지가 있겠고요. 두 번째 서울 북부역세권 개발사업 세 번째 마지막으로 용산 민족공원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국제업무단지 바로 용산역 뒤편에 국제업무단지가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특징은 상업업무시설과 신분당선, GTX, 신안산선이 들어올 예정이기 때문에 교통과 상업업무타운으로서 개발될 예정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가장 큰 수혜를 얻는 지역은 바로 한강대로변, 한강변 그리고 서부이천동 바로 배후주거단지라고 할 수 있는 원효로 1가, 2가, 3가, 4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신속통합계획에서도 원효로 라인이 예정지로 확정이 돼 있고요. 특히 1가, 역세권 개발사업, 효창공원 압력 정부에서 추진하는 공공주도 방식으로 얼마 전에 또 확정 발표가 돼서 앞으로 원효로 라인이 정말 국제업무단지의 배후주거단지로서의 역할을 할 예정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교통의 편의성과 상업업무타운의 접근성을 보셔야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용사국제업무단지 중심을 보시고 투자하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두 번째로는 서울 북부 역세권 개발사업입니다. 바로 경부선을 타고 숙대, 그다음 다음이 서울 역세권입니다. 서울 역세권 주변 지역에 지금 펜스를 많이 쳐놨는데요. 그만큼 주변의 상업 업무설들이 개발을 준비하고 있고요. 앞서 말씀드린 2조가 가까운 금액으로 서울을 대표하는, 도심권을 대표하는 마이센터가 개발될 예정입니다. 거기에 서계동, 이번에 또 신속통합계획으로 청파동, 일가 라인이 또 확정이 돼 있습니다. 후암동도 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기 때문에 서울역 세권 주변 지역으로는 교통의 편의성을 보시고 투자하셔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 세 번째 용산 민족공원, 지역이 넓습니다. 후암동, 해방촌, 보강동, 동부위촌동 또 한강, 대로변을 통해서 이 지역 전체가 다 수혜 지역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그중에서 용산 민족공원의 조망이 가능하면서 자체적인 개발이 될 수 있는 아니면 재건축이나 재개발, 리모델이 될 수 있는 지역들이 가장 큰 호재 지역으로서 떠오를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세 번째로 용산 성공 투자 전략 뭘까요? 세 가지 포인트로 말씀드리겠는데요. 첫 번째 자금이요 명력하시고 실거주 차원에서 접근을 해야겠다, 투자해야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재건축이나 리모델링이 추진되는 지역들 단지를 주목하셔라라고 말씀드리겠고요. 도원, 삼성, 레미안, 리모델링 사업들, 원효로에 있는 산호 아파트, 서부위촌동, 또 동부위촌동의 한가람으로 대표되는 리모델링과 한강메이션으로 대표되는 재건축 사업들, 또 청화 아파트, 신동 아파트들도 재건축 사업들을 추진할 예정이기 때문에 이런 리모델링이나 재건축에 호재가 있는 지역 중심으로 해서 투자의 종목을 선정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 기존 아파트는 어디가 좋을까요? 용산이 아직까지는 아파트가 많지 않습니다. 따라서 남양 역세권에 있는 캠프킴 부지 접근성이 좋은 문배지구 저평가 되어 있고요. 효창공원 역세권에 있는 신축 아파트들도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으면서 향후 후암동 역세권 개발사업의 후가 효과를 얻는 단지 또한 기존 아파트로서 저평가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재개발 또는 재개발이 될 수 있는 예정지 투자는 한남동, 다들 아시는 것처럼 한남루타운 최고의 부촌으로 개발될 예정이고요. 그래서 말씀드린 서계청파동 라인, 원효로 1, 2, 3, 4가 라인, 또한 이태원동 라인 또한 앞으로 용산을 대표하는 랜드마크로서 개발될 지역이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앞으로 용산 지역 저희가 어떻게 투자 전략 가져가면 좋을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투자 포인트 딱 세 가지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앞으로 중장기적인 관점, 5년에서 10년 후에 서울을 대표하는 가장 투자 가치가 높은 최고의 투자 지역 어디일까요? 바로 용산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두 번째 용산 성공 투자 전략 말씀드렸죠? 투자 금액이 크시거나 실거주 차원에서는 재건축이나 리모델링 이슈가 있는 지역 또한 투자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내가 확실한 재개발을 투자하시겠다라고 하면 한남뉴타운이나 재개발이 확정된 지역 아니면 내가 소액으로 접근하면서 좀 중장기적으로 보셔야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신속 통합 계획이 확정된 지역이나 예정 지역 또한 투자 가치가 앞으로 계속적으로 높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지역들, 종목들을 선정을 하셔서 투자하셔라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세 번째 마지막으로 용산이 말씀드린 것처럼 지역도 넓고 투자 종목 특징들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런 특징들, 지역들은 저희와 함께 말씀 나누시면서 본인의 투자 금액, 투자 성향에 맞춰서 꼼꼼하게 비교해서 투자하셨을 때는 앞으로 용산의 큰 부가가치와 용산의 부촌의 소유자가 집주인이 될 수 있는 기회를 잡을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